미스트로2 홍지윤씨가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2 첫 OST를 발매합니다. 4일 낮 12시 결혼작사 이혼작곡2 OST 파트1 홍지윤씨의 러브어게인이 공개됩니다. 명불어전 명품 트로트 보컬로 인정받은 홍지윤씨의 생애 첫 OST 러브어게인은 그녀의 섬세한 음색과 탄탄한 가창력으로 완성된 곡입니다. 특히 홍지윤씨가 미스트로2 등을 통해 보여줬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담은 새로운 장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읍니다. 또 러브어게인은 결혼작사 이혼작곡2의 포문을 여는 첫 번째 OST이자 첫 회 마지막을 장식하는 엔딩곡으로 기승전결이 뚜렷해 애절함을 증폭시켜줍니다. 여기에 홍지윤의 아련하면서도 파워풀한 보컬이 더해져 이번 작품에 극적 요소를 더해줄 예정입니다. 미스트로2에서 역대급 가창력과 화려한 비주얼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여왔던 홍지윤씨는 심사위원 및 대중의 극찬 속에 최종 선을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어 넷따라자, 화요청백전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으며 화제의 드라마 OST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대세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nutzen과 좋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날씨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어가기 위해 모여서 비주얼을 이끌고 공진 이끌고